난 유패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벨즈프트에 켜져있는 천사댁 퍼스데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성기사입니다 아니 의문의 뭘 따라 뭔댁이냐 세이크레드입니다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것도 들어가고 저 댁은 세계가 가장 궁금할 댁입니다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잘 돌아가요 대체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레벨 레벨을 다 바꾸지 가라가다 이건 뭐라 요즘댁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냥 댁치고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저거 일단 화면을 놓치고 까이가이보 아 요따 내가 먼저다 거절한다 세이크레드 그래디 효과활동 마법사족이네 하하하하 좋겠다 천사족이 천사족인지 알고 집어넣고 엔드다 드로 아니 천사족이 벨로가 있어? 응 개쓰지 야 이 새끼야 순수라매 야 벨로 정도 넣을 수 있지 너무하네 진짜 너무한다 이 댁에 벨로도 없는데 어 일단은 어니스트 응? 응 어태 얼굴 쳤다 음 어니스트라고? 어니스트 몇 데미지냐 1100 데미지구나 게니2 올라와 어니스트 천주 빼기 아니에요? 아 제 데미구나 드로 오우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어디스트로 고발해 뿅 아냐 나 벨로 있는데 네? 없어 으흐흐흑 해가 있다구입니다 여러분 레벨올린다 독감활동 응 일올린다 우하 우하 우우하 개인성이네 천사생 때 이런 얘기나 들고 어? 아 여기있다 나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야 펜은 널 이길 수 있는 공연이 높은 몬스터가 많은데 널 이길 수가 없어 엔드다 아야 엔드네 고껴 아 칫 칫 엔드 왜 안되냐 더러우 상대 피드의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디오브 오드를 특성시킬 수 있다 널 룰 무시 진짜 잘 없네 뭐지 비소송 몬스터 두 장 있어야 돼 어니스트 네덕에 어니스트가 세 장이 들어가 있지 왜냐면 무죄이기 때문이다 어택 구라이 사이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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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드로 예병 사운드로 뭐 정신하면 더 많아 다리 없다 답이 얻어 다 알라 아니면 할게 없는 두자 으 택 조차 이데이 쓰지 않을까 아이징 안되지 이게 주의 이 택을 조작 시켰으니까 뭐 잘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거야 계획이 약간 칼이 러니가 원하자 성공 너무 되게 제 러스 섞어 가지고 어 폐가 막혔어 아 뭐 뭐 괜찮다 청구 세워라 준다 어디서 자 끝간에 pd 볼지 성격 바라 카이 저 콜스의 5 오? 와 이거 사기다 뭐만 보면 다 사기야 니가 뭐 초보디올리스트인가? 사기인데? 미친놈이냐 언제적 카드를 다 싹 들어와 니 스탠블베프진단 발동시킬 수있다 장난이야 어떻게 이겠지? 쭈고 은 이 있었어 아 진짜 눈이 썼어 너는 이 있었어 또한 아 엔드에 대해 근데 샵 드로우 쳐서 롤 가급하게 써 줘요 싫은데 내가 왜 아 또 이게 근데 타이저 포스에 사이크로만 해 되서 택 어 왜 이렇게 2천 사르기 질음 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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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돼 근데 호 호 드로 퓨터 전사 좀 먼저 지러 들어 정서적 대로 워 위치 룩이 세웠지 카디 국뽕을 봤다 어 택 뭐야 파일이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사 조건 보다. 내가 말지 백조작 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줄 몰랐어요. 조작을 해봤자 바라를 살짝 집어넣은 것 뿐인데. 섬이 왜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몬스터나 세트 해주시지. 세트 해둘시지. 그렇게 바르면 안 되니. 안 돼. 드로우 천사. 전사정 몬스터나. 전사정 몬스터나. 이거 이유가 있어. 소환 특수성 하면 돼. 좋지 그럼. 안 할건데. 폐 모으면. 안 할건데. 폐 모을 뻔. 아 폐. 폐. 엔드. 아 뭐야. 폐가 더 극한의 폐가 널 때까지 나 기다릴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 없어. 하하하하. 극딜. 씻고 있대. 어떻게 이기지? 다음 들어간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미친 피드를 보여줘야겠군. 극하다 나올 때까지. 엔드다. 드로우. 천사정. 드로우. 천사정. 드로우.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광신아. 아테나의 특수성. 아테나의 특수성. 그 다음에 아테나의 소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지. 어니스틸 일반 소환시. 6밴랄프 데미지. 단순 죽는데. 그 다음에 아테나의 효과 발동. 이카드 릴리스 다시 효과 발동. 6밴랄프 데미지. 국련 1300이야. 단점. 안 죽어? 광신아 때문에 절반이래. 아테나 어택. 몰랐네. 아테나로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하면 죽네? 죽네? 니가 앞에 좀 맞은게 있어가지고. 나 앞에 6장이었어. 딱히 상관없잖아. 어차피 죽었는데. 아니 사이클로그 아니면 모델인데. 어. 아니면 얘라든가. 얘도 얘가 2천. 와 이겼다. 야 다시 떠올. 라이키씨와이. 어차피 다시 쪄야돼. 천사가 되찌다니. 아 천사족이래. 천사 대기야. 천사족이라면 모든 몬스타를 천사족이란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안되니. 가위바위대아 먼저? 어. 순간 바보를 묻는 눈빛이었다. 오 배 개좋아. 오 배 개좋아. 야. 야. 응. 야. 헉. 너무 좋아. 야야. 알지요. 실롱형. 별로 있어요? 없어요. 야야. 겁먹지마. 엔드요. 드롭. 아 근데 이게 안좋은게. 너랑갈때 안좋은게. 바랄라 때문에 울려봤자 또 나오면 돼. 아. 아테나 소환씨. 아테나 소환씨. 아테나 소환씨. 아테나 소환씨. 왜야. 하나에 또 나오면 돼. 엔드. 엔드. 또 안소환씨? 바랄라 나한테는 한번이야. 몰랐네. 야 그러면 너무 사기지. 나는 하와를 소환. 쇼가르메통. 오. 도소 이타하키. 헉. 하와또. 하와또. 저거 왜 있는거야. 응.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썸브레스. 연아 아껴. 그때 공으로 얼굴을 맞은 이후로. 발음이 더 안좋아졌어. 썸브레스 해야겠다. 발음이 더 안좋아져가지고 지금. 미치겠어. 그때 그때. 먹을건데. 그때. 저거 먹을건데. 싫어 얘 막아. 거절한다. 그때. 이 처명만 받을거다. 엔드다. 드로우다. 드로우. 자. 다시한번. 하나 태날에 붙어서가. 엔드. 엔드. 니턴. 올라가. 아. 되켰다. 니턴이야. 쟤롱. 음. 안다. 그냥 카단에 세탁을 날래. 그래. 올라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없어. 아. 그럼 이거 안쓰는거야? 아니. 아. 때릴 때. 아. 때릴 때. 올라가고. 메인페이지 2 다시 세트. 이거 어떻게 하지. 데미지 상결과 너무 높아야 돼 애들이. 설브레스. 육가활동. 아. 뭔데요. 뭔데요. 그거는. 뭐하시게요.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가져와. 써본적이 없구나. 써봤는데. 꺼져. 너무하네.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인가. 이윤. 요가활동. 올린다. 올린다. 내가 너 프레데스 하나 더 없다는 건 나면 이미 알고 있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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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벤중 세개. 응. 어떻게. 얘로 얘. 자체 두개 올리고. 얘 두개 올리고. 얘 두개 어떻게 올려.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한거지. 이거 6. 이거 6이야. 음. 얘는 안쓰고. 그러니까 지금 6이고. 4. 6. 4. 5. 얘. 하나씩 하나씩 올려야겠다. 아. 아. 그러면 세개 하면 되는구나. 응. 그런 몬스터가 있어? 뭐 세개 있잖아. 뭐였지. 기억이 안나. 6. 2개 있네. 오 세개가. 엠세븐들 6이야. 렉크 6이야. 아 엠세븐 3번 하면 되는구나. 피우피우피우. 아니. 아니. 이런 대. 아니. 대단히 이상이야. 나 이거 정규 소환하는거 처음 봤어. 몰라. 나도 처음 해봤어. 이거 이름이 뭐였냐. 몰라. 스텔라나이트의 세이크릿 다이아를 정규 소환시켰습니다. 네. 아주 미친댁이에요. 그리고 난 덮어 씌운다. 하? 하. 하? 하. 하. 얘도 나중에 소환해볼거야. 괭금. 도전. 도전 과제에요? 어딨지? 이거 이기면 너 이제 하이라이트 뜨는거에요? 하이라이트. 너무 고급시기를 많이 했어. 표시된쳐 야 if the cœur 그대로 놔두게 부하겠다. 왜? 니가 또 저게 읽거든. 야호! 아? 이렇게 아동네 곧 어떤지로 올라. 네가 어디서 써먹는거야. 쟤. 근데 이제 버터ierte는 빈소정 되이지. 왜? 이러니 seas spring을. 몰라. 그냥 멋졌어요. 공격력 같아요. 간발 나갔다. 뭐가? 너도 유희한 카드에 빠져버렸어? 몰래 그랬잖아 몰래 그랬었나? 어딨죠 이야기야? 오 이거 개사기인데? 이건 다.. X 소자를 제거하고 이렇게 소환시키는거야 응 효과발동 이 카드를 실손해야 제거하고 3대페이지 슬프시 덕하게 예? 이 카드의 공격력은 실소재수 2500 2500 아 못찍이네 5200 망했네 망했어 역전하는 걸 보여주지 효과 못찍지 아 잠만! 타임! 왜? 효과 발동시 펠러 500이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고 얘가 아 소재바다 공격력 100,000씩 올라가는거니까 그때 올라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효과가 아니구나 알았어? 내 라이프를 다 오 죽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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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거야 임마 몇댐이지였지 나? 500 데미지 받고 전에 뭐 받았냐 아 2500 하나 받고 끝이야 아닌데 더 있는데 500 받고 2500 받고 끝이야 끝이야? 진짜? 아마 라이프 룰 무새는거에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라이프까지 무새는거에요 나 분명히 5700 이었어 그래 이거 두개를 맞아 2500대가 2700 맞는데 700이 남았어 응 6400 이었던거 아니야? 몰라 잠깐만 2개 합했을때가 5200 이었지 5900 이었어 5900 이었어 모르겠네 왜 5900 이었어 공산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겠다 그니까 1100을 빼면 공산속에서 영상을 보는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엔드 들어 반대패를 보여지고 있었어 가이저 콜러 세이브 오우 쉣 광신테테스의 특수소환 내가 공격력이 높구나 하하하하하 3500 이었어 엔드 이제 이렇게 드로 하려고 드로우 응 다른거 못써 안해 아니 하하하하 이것이 칼젯클루 쌤의 이력이다 올라가 아 잠깐만 저건 몰랐는데 상대필이도 가능해 야메롱다 세이크리드 하와 효과 말도로 한다 응 이게 왜요than 시효가루 활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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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카옵 따뜻한 이거 또는 억질로 이렇게 주면 안되는데 더 이라고 뭐 토도 망가지겠네 때 7선 선봉 3 너로 미라 미라퍼 뭐 했다 근데 들어 막 있어 막 있어 뭐 하겠어 으 자작한 되서 나오기 전에 아 공격할 때 이거 쓰면 돼 아 야 아 안맞지 롱 뭐 이게 또 할 수 있나 예 거 때 음 급심한 어이 왜요 급심한 계실만 많아 소화의 것도 많다 그래 들어 나 할게 없어 러피가 찍을 수 있어 해 다 이는 데 데다 이는 예 의지 하면은 남 그 택이 다 안내 사들 앞은 이치 릴리 제소한 그냥 이스리 세트 해가지고 그럼 이거 진수야 앤드 1 1 손에 놓쳐 뭐 근데 졸리당 왜 이렇게 졸리지 아테나 특수한 음 아테나로 카우스 틀어 태 음 내미지 약간 800 대미지 야 맨페이지 2 아 이런 안되겠지 으 해카텔레스 소아 아 뭐다 아테나 효과 밖의 유페라 프리미지 아테나 효과 밖의 또 10 음 아 아 아 아 음 쓰러한 단절이 안전 수한다 빼때미 줄때받아 들으면 음 음 계속 못쓰는거지 좀 데미지 때까지 안 받을래 으 응 폐 어니스트를 보았다 아닌데 어니스트 아닌데 묘지 아까 확인한건데 묘지 여기 어니스트 없잖아 슬프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어니스트라니 왜 폐를 봤어 뭐 보였어 왜 봤어 롤 무시하네 이 새끼 롤 무시하네 어흐hole 무시하네 어쩔수 없으니까 아니 왜 묘지서 효과 보발떡이라는거야 아니야 대게에서 카드로 묘지를 보내수업데 그거 몇번 없어 그 묘지에서 패러들 울리는거는 지매되네 근데 그런거 없네 나 나 아테나를 오틱한다 아니스트 으 2천 6백 아이프레미지 으 따로 4 가이자 클러스의 음 아케다 효과 바이 또 유지 문제하는 광신 테스트에 속상 시킵니다 효과의 또 6백 아픈 이미지 아내 지적들이 있기에 이겼다 아 아 또 콜로쌤 아 아 어떻게 천사대한테 줄 수가 있지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졌지 뭐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대기 승리하였습니다 메데다시 메데다시 역시 정리는 승리한다 아무리 봐도 둘다 정의인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푸트의 사람 보면 내가 더 내가 악인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면서 한 번 칠게요 그럼 끝 바이 바이